Tell me now, now, now Tell me now, now, now 오늘이 끝나기 전에 Tell me now, now, now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념부터 죽었어요? 금념부터? 시작도 안 했는데 죽은 거야 이렇게는 저거 언니 저런 걸 찍어놔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저런 걸 찍어놔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저거 지금이 마지막이라 시끄나게 대화 말해줘 우리에게 내 일은 없어 망설이지 마 전 느끼죠 이전엔 난 난 밀어내지 마 우리 둘이 지금 여기서 살아지 깨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하고 클로즈업 찍어버리면 진생에 나의 야심찬 연출 아 완전히 해 아 완전히 해 아 완전히 해 더 이상 우리에겐 없어 내일은 내일은 그러니까 불러줘 전진으로 찍어줘 응 선물이에요 아 찍어 잘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주 좋아 완벽해 멀로야 멀로 현노 현노 좋아 아 오빠도 안 했는데 어떡해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라 시끄나게 대화 말해줘 우리에게 내 일은 없어 망설이지 마 전 느끼죠 네 날 어머니 어머니 널 밀어내지마 우리 둘이 지금 여기서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우리같이 내 민미로 속에 기댈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눈 감아 내게 안겨 내일은 또 없으니까 내일은 또 없으니까 Specific 공연 3, 4, 4 저만 먼저 끝났어요 저만 먼저 끝나서 좀 약간 미안하다고요 파이팅 샤나는 먼저 끝나고 봤어요 부디 네모까지 따순물로 잘 씻고 네모까지 두꺼운 이불에 쏙 들어가서 두 발 쪽 뻗고 잘 자고 있길 바래 네 지금까지 트러블메이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트러블메이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트러블메이커 앨범은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다섯 곡으로 구성을 했고요 알차죠 그 중에서는 현아 양 솔로곡 그리고 제 솔로곡을 포함한 나머지 저희가 같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들이 들어있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무한 사랑 주셨으면 합니다 네 트러블메이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